오늘 하루 종일 험한 일 당했어도 전만으로 돌아와서 존재로 만족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존재로 만족하면서 일체가 자명하게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참나를 놓치고 그냥 욕심에 구렁텅에 빠져서 탐진 채 화신이 돼서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쿨하게 몰라 존만 지금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 난 지금 참나를 붙잡고 있다 뭐가 더 바랄 게 있고 뭐가 더 부러우냐 하고 딱 계셔야 돼요. 그 자명한 한 생각하고 딱 존재로 만족하고 계신 그 양반이 도인입니다. 하루 종일 진창에 헤맸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다 경험이고 그것도 참나 작용입니다. 알고 보면 조금 더 자책하지 마시고 탐진 채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탐진 채로 헤맸습니다. 제가 딱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탓도 있어요. 이런 거 주셔가지고 아버지 탓도 있어요. DNA 이런 거 주신 탓도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뭐 어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숭이가 막 실수하고 자책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원숭이가 실수하다 딱 앉아서 갑자기 탁 존만 하고 갑자기 초연해져서 이렇게 있는 게 보기 좋습니까? 오 좋으십니까? 아마 가서 더 배우고 싶을걸요? 원숭이를 하더라도 이러고 있으면 달라요. 차원이 달라죠. 그러니까 왜 고등 침팬지에 더 오래 머무실 연구를 하시냐는 거예요. 실전 팁은 이래요. 제 말씀 듣고 하세요. 다른 수많은 수행에 대한 상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랑 노시면 재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행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 저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은 건 여러분한테 안 권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늘 깨어있기. 늘 존만을 자각하기. 그런데 늘이란 말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24시간에 1초 참나 각성하고 있어도 그 참나가 그 참나지. 어제 봤던 그 참나가 오늘 본 그 참나지. 다른 참나 아닙니다. 참나를 놓쳤네 말았네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참나를 만나고 있는가만 생각하세요. 지금이요. 과거는. 과거는 집착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1조. 과거는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존재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거를 화두로 품으세요. 지금 나는 존재로 만족하나 이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완전 망쳤어. 중생도 이런 중생이 없게 살았어. 너무 자괴감 들어. 자괴감도 경험이야. 자괴감도 참나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참나 붙잡고 있자. 존만 하고 딱 계세요. 이때 여러분 다시 눈이 빛나게 돼 있고 의식이 밝아지게 돼 있고 다시 신성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동안 더 우울한 고등 침팬지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떠한 거기에 긍정의 싹이 없습니다. 은 belts 잡고 집사님의 싹이 involved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